주목! 오늘은 친구들을 만나러 갈 거야 정말 짐 싸? 똥추랑 패드랑 물티슈랑? 나는 미리 싸고 갈래! 이 지긋지긋한 변비! 난 미리 자리 잡았어! 자고로 여행은 누워서 가는 게 제 맛 등아, 내 옆에 누워도 될까? 좋아, 오늘만 허락해 줄게 간다간다, 아싸 엘리, 너 좀 조용히 해줄래? 엄마, 지금 병원 가는 거 맞지? 살려줘, 안아줘, 나 집에 갈래 얘들아, 이리 와봐! 우리 도착했어 예에이! 아나, 역사로 좋다 저건 뭐야? 저 봐라, 저 엄마 손에 뭐 있다 저기 하모니 이모, 안녕하세요? 코코 오빠도 있네 저기 하루망고 연두도 있어 이게 무슨 일이야? 난 아무것도 안 보여 오늘의 주인공들이 다 모였네요 안타깝지만 영상을 많이 찍지 않아서 귀요미 친구들 영상이 거의 없어요 하망이네, 도리보리, 코코, 고리, 펜디 모두 만나서 반가웠어 난 오늘 여기서 자고 가는 걸로 민서언니 발냄새 오늘 자고 가요? 내 침대, 이뿔, 베개, 인형 다 가져왔지? 담비언니, 이리 와봐 엄마, 거기서 뭐해? 우리 빼고 뭐 엄청 먹어? 저기요, 우리도 배고파요 거기는 바짝 구워져요 춘대, 춘대, 고기 춘대 기다려봐 아직 멀었어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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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엄마? 침입자야! 얘들아, 소리 질러! 잠깐의 만남을 뒤로 하고 집으로 돌아온 멍식스 난 연두가 너무 귀여웠어 엄마, 우리 친구들 만나서 엄청 재밌었어 사실 영상을 많이 못 찍은 이유가 있어요 도착하자마자 물 없는 시멘트 수영장에 세 마리가 다이빙을 했답니다 멍집사 완전 멘붕 상태였어요 천만다행으로 다친 아이는 없었어요 엘리, 밤비, 로미 너희들 사고치고 내가 못 산다 내 예뻐해준 도리보리 삼촌 다음에 또 만나요 엄마, 안아주! 어리광쟁이 둥이랑 정말 푹 잤습니다 추석 전 여행이었는데 늦었지만 기록으로 남겨봅니다 얘들아, 여행 또 가자 많이 가자 봄! 꼭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